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민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범해정이 느껴지는 말바우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색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온 김에 장부터 가야지! 사장님, 이거 한 바구니에 5,000원? 한 바구니에 화산방구구마. 한 번 먹어보고, 제가 어차피 이거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다이어트 계속해야 되니까 또 사러 올게요, 이모. 많이 주세요, 사장님. 돈도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채소를 또 많이 먹어야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가씨는 피부가 기쁘구나. 지금부터 더 많이 먹으려고. 엄청 기뻐. 요즘에 근데 채소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가격 괜찮나요? 수석 세곤부터 좀 내렸어요. 수석 전까지는 비싸고. 옛날 같으면 만 원인데, 지금은 5,000원. 이거 하나에? 네, 그게 5,000원. 이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어머니? 먼저는 만 원이요. 먼저 껴는 만 원. 이 한 바구니에? 진짜 다 절반으로 내렸네요, 사장님. 그랬어요. 그니까요. 그 1,000원 아치? 더 주고, 더 물어, 5,000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벤트예요. 아, 이벤트! 그래! 숙소스로! 아, 이벤트! 아, 지금부터 룰렛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잘 따라할 수 있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umindest 저 부에서는, 다가 잘 따라하세요. 됐죠? 시작이 돼요 앞으로! 2, 2, 3, 4, 5, 4, 5, 6, 7, 8, 9, 10, 12, 13, 14, 14, 15, 16, 16, 16, 18, 22, 14, 16, 16, 17, 18, 26, 17, 18, 20, 21, 22, 23, мост 기회를 드릴게요 어때요 진짜 많이 모셨습니다 뭘 갖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춤을 너무 많이 춰 가지고 목 말라 가지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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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커피 시작! 돌려주세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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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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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CF처럼! 맛있는 연기! 맛있는 연기!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참여해서 간장을 받았어요. 무슨 행사인가요? 2018년도 전통시장 가을 페스티벌을 맞아서 말바오시장에서도 2일, 4일, 7일, 3일에 걸쳐서 말바오시장 고고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에는 반값이 없는데 다른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상인들이 10주일반 기부를 해주시면 그걸 우리 시장 고객에게 반값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경매식으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전액 우리 기부하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접목은 친구들에게 반값으로 판매하는 공부의 할인입니다. 상품권으로 바이러스 가시려고. 이거 받는 걸로 뭐 하실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미자원 가려고 미자원? 미자원 가시려고 물건도 싸고 상인들도 참 좋고 사람도 많고 말바오 시장이 최고 말바오 시장은 항상 싸고 사람들도 좋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을 페스티벌이 있는 말바오 시장으로 오세요